이벤트 홍보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패들보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말리포에서 천리포 낭세성까지의 코스를 주로 선택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리를 짧게 할 수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패들보드 투어 신청을 하시면 투어비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투어비는 1인당 5만원이기 때문에 투어는 2만5천원에 가능합니다. 혜택은 투어 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활동 사진과 영상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투어를 신청하게 되면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데, 그 날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물때, 날씨, 코스를 확인해서 가능 여부를 가르쳐 드립니다. 날씨가 좋고 물때가 맞으면 투어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